인간은 삶을 딛고 올라서야 한다. 쇼페나오의 생에 대하여 인류는 내게서 몇 가지를 배웠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쇼페나오의 이 당찬 주장은 입증되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리치아는 쇼페나오를 기리며 이런 시를 남겼죠. 그가 가르친 것은 지나갔으나 그가 살았던 것은 남으리라. 이 사람을 보라. 그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노라. 아인슈타인은 쇼페나오의 책에 영감을 받아 상대성 이론을 구상했고 토스토인은 서재에 쇼페나오의 초상화만 걸어두었으며 브로이트는 정신부석을 완성하기 위해 쇼페나오의 책만을 곁에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현대의 인류가 이뤘다고 자부하는 혁신적인 문학, 과학, 의학, 철학적 성과인 쇼페나오의 글이 있습니다. 쇼페나오의 생을 통해 그의 당찬 확신의 질감을 돋봐보겠습니다. 쇼페나오는 1788년 2월 22일 잘나가는 무역상 하인리이와 그의 어엿불고 젊은 아내 요한나의 첫째 아들로 독일 연방 단치에서 출생합니다. 쇼페나오의 아버지는 루스와 볼테를 읽었고 런던에서 발행되던 더 타임스를 구독하던 시민적이면서도 귀족적인 공화주의자였으나 실종적 불안에 허덕였던 매우 예민한 사람이었죠. 훗날 쇼페나오는 비밀 메모장 자기 성찰에 이렇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그토록 저주스러운 불안증을 물려받았기에 온갖 의지력을 총동원하여 그것에 맞서야 한다. 그러나 쇼페나오는 아버지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사적인 가정과 공적인 회사를 죄다 책임질 줄 알고 쇼페나오에게 품격 있는 생에 대한 잣대를 멋지게 세워주었으며 엄청난 유산을 상속해 노동으로부터 쇼페나오를 자유롭게 해주었으니까요. 반면 밝은 성격의 사교성이 뛰어난 어머니와는 관계가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정투쟁에 성공하고 싶었기에 쇼페나오를 이해하지 못했고 쇼페나오 또한 이타작이지 못한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는 어머니에 대한 신라는 비판을 이렇게 남겨두기도 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힘없이 괴로워하며 병석에 있을 때 늙은 하인이 충성스러운 음머감으로 그를 보살피지 않았더라면 그는 홀로 남았을 것이다. 아버지가 외로워할 때 어머니는 파티를 열었고 그가 쓰레니 고통을 겪을 때 그녀는 즐거워했다. 어머니도 쇼페나오를 좋아하지 않았고 쇼페나오의 글이 뛰어나다는 괴태의 칭찬을 들었을 때 한 집안에서 천재적 작가는 두명일 수 없다고도 말했죠. 이들의 찢어진 관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793년 단치가 프로이센의 점령당이 직전 쇼페나오 일가는 당대 교육의 최고 중심지인 독일의 함부르크로 이주합니다. 18세기 내내 함부르크는 프랑스와 네데란드의 식민지 상품들과 영국의 산업 생산품을 옮겨시는 중요한 곳이었죠. 1789년 제3신분이란 무엇인가를 쓴 프랑스 혁명의 핵심적 사상가 에마니의 조제프 CAS는 나폴로에게 함부르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부위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쇼페나오의 아버지 하이네이는 세계 교육의 중심지 함부르크에서 사업을 성공시켰고 존경받는 부역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1797년 쇼페나오의 동생 아델레가 세상에 나오지만 연을 쌓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업을 이해하는 교육을 받기 위해 쇼페나오는 프랑스로가 2년 동안 거주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실질적 교육을 받습니다. 언어 학습에 능통했던 쇼페나오는 모국어를 잊을 만큼 프랑스어에 익숙해졌고 이 언어 감감은 훗날 그의 글이 영어와 프랑스어는 물론 다른 유럽의 언어들로 무리없이 번역될 수 있는 언어적 보평성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어로도 쇼페나오의 글은 오해 없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쇼페나오가 구사한 언어는 호환이 탁월하죠. 1799년 8월 함부르크로 돌아온 쇼페나오는 융의 사리박교를 다니며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기 위한 공부를 계속 진행합니다. 그러나 1803년 15세의 쇼페나오는 갈등을 하게 되죠. 사업가로 살기보다 철학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꾸게 되었으니까요. 아버지 서재에 있던 책과 접하고 난 뒤 더더욱 이 꿈은 커져갔고 아버지에게 입문 김나지움에 입학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쇼페나오의 청을 들어주기보다 이것이냐 혹은 저것이냐라는 실존주의적 결단을 요구하죠. 여행갈래 김나지움 갈래 였습니다. 사춘기 쇼페나오는 세계의 면면을 알고 싶은 충동이 철학을 공부하고 싶은 욕구보다 컸기에 철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접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포상으로 그는 부모님을 따라 그랜드 투어를 가게 되죠. 쇼페나오는 여행 중 세 가지 격정을 경험했다고 수리합니다. 높은 산에 오를 때의 황월경과 세계가 넓다는 사실과 부처상의 단아한 모습이 그것이었죠. 쇼페나오는 쇼윤도에 전시된 부처상을 보고는 이렇게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친절히 미소지으며 끄덕이는 부처상들을 보면 짜증나는 순간조차 웃지 않을 수 없다. 삶의 오빠를 해탈한 부처를 통해 쇼페나오는 실존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언어를 수색하는데 평생을 바치게 됩니다. 1804년 8월 25일 여행이 끝나고 해야만 하는 공부로 가야하는 쇼페나오는 이런 일기로 그 고통의 무게를 기록해둡니다. 하늘에는 평화가 깃돌고 지상에서는 모든 게 끝이다. 무역업에 대한 실진적 교육을 받으며 지옥같은 일상을 보내던 쇼페나오에게 엄청난 고난이 또 찾아옵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죠. 쇼페나오는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그가 준 마티아스 클라우디스의 내 아들에게란 서한집을 죽을 때까지 간직하며 읽습니다. 마르크스와 유사하죠. 이 책에서 클라우디우스는 마치 아버지 하이니가 쇼페나오에게 한 말처럼 이렇게 씁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 내 너를 데리고 갈 수 없기에 넌 세상에 홀로 남을 거고 좋은 충고를 얻기가 쉽지 않을 게다. 인간의 집은 여기에 없다. 슬픔에 잠긴 쇼페나오와는 달리 어머니는 남편의 죽음 뒤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1806년 어머니는 회사를 정리하고 딸 아델레와 함께 바이마르로 이주해 살롱을 열고 기획문을 쓰고 유럽의 상류사의 스타가 되죠. 어머니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라는 논리로 의미의 관세여서 벗어나길 원했고 그 꿈을 이뤘죠. 어머니의 살롱에 당대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괴태가 자주 찾아오면서 어머니의 명성은 나날이 깊어갑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모습을 본 쇼페나오는 19살의 나이에 자신도 꿈을 찾기로 결정하며 상인 교육을 중단하고 고타의 긴나지음에 입학해 철학자의 길로 접어들죠. 그러나 눈치 볼 것 없이 살아왔던 그에게 단체 생활은 어울리지 않았고 교수를 험담한 시를 썼다는 이유로 학교를 나오게 됩니다. 성인이 돼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 경제적으로 독립한 뒤 쇼페나오는 괴팅엔 대학에 입학해 플라톤과 칸티에 빠져듭니다. 외롭고 지루한 자신과의 전면전에 깊이 뛰어든 것이죠. 늦게 시작한 철학은 쇼페나오에게 고된 노고였고 삶의 중심을 잡아주던 아버지의 죽음은 세상을 염세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고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쇼페나오는 이 위기를 철학의 동력으로 삼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삶이란 불쾌한 것이기에 나는 삶에 관해 숙고하며 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베를랜드에학에 들어가 한터 철학의 독일적 계승자 피히테의 강의를 듣습니다. 두 번의 강의를 들은 뒤 피히테의 국가주의적 선동에 실망한 그는 1813년 25세의 나이에 베를린을 떠나 홀로 박사학의 논문을 쓰기로 작정하고는 마침내 그 목표를 이뤄 충족 근거일의 4개업의 뿌리에 대하여를 완성하지만 학계는 그의 글을 알아봐주지 않습니다. 이 냉도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인맥을 쌓아 자신을 홍보하려는 노력 대신 더 놀라운 작품을 완성하겠다고 홀로 결심합니다. 독일의 피렌치로 불리는 다나한 도시 드레스센으로 향하죠. 그곳에서 쇼페나오는 4년간 왕성한 생산의 시간을 보내고 자신의 주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완성합니다. 작품을 끝내 쇼페나오는 어머니가 있는 바이마을의 휴직차 잠시 들르지만 어머니와 그는 심하게 다투고 둘의 관계는 끝장납니다. 어머니의 자유주적 세계관과 쇼페나오의 냉철한 품위는 결이 맞지 않았죠. 결별의 아픔을 잊고 작품 완성에 대한 피로를 달래기 위해 쇼페나오는 이탈리아로 여행을 떠납니다. 매일하는 업무를 종교를 하고 레몬이 열리는 나라로 갈 것이라고 겟에게 편지를 쓰죠. 여행 후 1819년 31세의 나이에 쇼페나오의 유명한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가 출간됩니다. 세상이 이 책의 진가를 알아볼 것이라 확신한 쇼페나오는 기대를 품고 베를린 대역으로 들어가 해결의 강의 시간에 맞춰 호기롭게 강의를 열었으나 쇼페나오의 강의는 인기가 없었고 그의 차별에는 통일 독일과 막가한 국가를 열망했던 당대 청취자들과는 어울리지 않았죠. 잠시 실망한 쇼페나오는 회복을 위한 두 번째 이탈리아 여행을 한 뒤 1825년 베를린으로 돌아와 한 번 더 강의를 하려고 시도하지만 또 실패하고 제 언어적 재능을 활용해 번역자의 길을 개척하라고 했으나 이 또한 실패하고 말죠. 연이은 자절로 우울증을 앓던 그는 1831년 콜레라가 베를린을 덮을 때 여러 도시를 배유하다가 1833년 45세의 나이에 프랑크 플로트에 안착합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이곳에 살았고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자신만의 세계 속에서 무려 28년을 그 쓰기에 몰입했죠. 그는 엄청난 일상의 질석을 죽을 때까지 유지합니다. 아침에 첫 3시간 동안은 글을 쓰고 바로 이어 플로트를 집어들고 로시니와 모차르티의 작품을 1시간 정도 연주하고는 영국궁이란 식당에 들러 점심 식사를 하고 빠른 걸음으로 오후 산책을 지기며 상념에 빠진 뒤 저녁 시간에 책을 읽고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이 일상을 철저히 지키면서 운명의 자꾸로 사는 불안을 해소했죠. 외롭게 사는 사람은 자신이 내부에서 신을 떠바뜨리거나 짐승을 키워야 한다고 몽텐누은 말했는데 쇼펜하우에 있어 이 신은 자신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의지와 표상으로 쓸 세계를 끊임없이 읽고 수정했으며 보완하고 추가했습니다. 이 철저함을 지키기 위해 쇼펜하우의 존재적 시간은 정확하게 통제되었고 관리되었습니다. 여타의 다른 모든 충동들은 봉인되었죠. 1836년 의지와 표상으로 세계의 증보판으로 준비했던 자연에서의 의지에 관하여를 출간하지만 또다시 세상은 그를 주목하지 않았죠. 더구나 이 책은 자비를 들여 출판한 책인 터라 금전적 손해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1838년 어머니까지 사망합니다. 잘나가던 어머니는 말년에 점점 잊혀지기 시작했고 유산관리까지 실패해 돈도 없어졌고 딸의 유산까지 손댔기에 쇼펜하우의 동생 아델레는 어려운 환경에 놓이죠. 그러나 자존심 강한 집안의 내력답게 아델레는 오빠인 쇼펜하우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남은 생활을 독신으로 꾸리며 고요히 살아갑니다. 이런 편지를 남기기도 하죠. 나는 사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늙어서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내 운명이 두렵지요.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내게 얼린 남자를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나는 이 적막함을 견뎌낼 만큼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1839년 51세의 나이에 쇼펜하우의 논문 인간의 의지의 자유에 관하여가 현상 논문에 채택됩니다. 공신력 있는 최초의 인정이었기에 다음에 도둑의 기초에 관하여를 또 출품하지만 이 논문은 상을 받지 못하죠. 시대는 급격히 변해갔고 1848년 혁명이 실패하면서 정치적 철학에 실망한 사람들은 천천히 쇼펜하우의 세심하고도 예리한 언어에 관심을 두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의 매력에 빠져든 것이죠. 진정한 철학에서는 행간의 눈물과 울부짖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부두둑 까는 소리와 다들 죽고 죽이느라 아우성 치는 끔찍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철학이 아니다. 1851년 63세가 된 쇼펜하우는 논현의 슬기로 쓴 자문인 소풍과 부록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출간되지 않고 남은 변두리 그리었으나 엄청난 성공을 거두죠. 연구을 시작으로 전유럽의 문학에는 이 책에 열광합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고독한 철학자에 대한 보상일까요? 쇼펜하우는 염세주의라 알려진 통령과는 달리 세상을 미워하지 말라는 충고를 다음과 같이 남기기도 했죠. 사회는 불과 비교될 수 있다. 영리한 자는 적당한 거리에서 몸을 녹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불을 거머쥔다. 그는 불에 대인 후 춥고 외로운 곳으로 도망가서는 불이 뜨겁다고 징징거린다. 쇼펜하우는 마침내 외부 세계가 그를 경탄할 때까지 오랫동안 스스로를 경탄하며 버텼고 비로소 승리했습니다. 그가 작품을 쓰는 창조적 삶과 건강한 일상의 평범한 삶 모두를 공정하게 되어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작품을 위해 일상을 희생하는데 그는 반대했고 큰 성과를 위해 작은 것을 희생하는 행위에도 그는 반대했습니다. 선곡의 향락을 만끽하는 것보다 소소한 제 일생을 지키는데 더 큰 주의를 기울였던 그는 1860년 72세의 어느 날 죽음을 앞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무예에 이른다는 것은 제게는 감사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죽는다고 해서 그런 전망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적어도 순수한 지적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활에 철저히 떳떳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쉽게 실망하지 말아야 한다고 그는 말합니다. 삶이란 게임을 할 때 판돈을 적게 걸고 가급적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죠. 우리가 삶의 희극이나 비극에서 함께 연기를 해야 한다면 적어도 관객인 동시에 배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주변의 상황에 적당히 합의하려는 요령을 통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무대를 지배하는 배우며 그 배우를 평가하고 그 배우에 감동하는 관객이기도 하니까요. 모두의 삶의 세부의 과학적 질책과 실망의 부장이 자리 잡지 않기를 기대하는 이유입니다. 부디 그 급한 현실에 패배하지 않고 각자 스스로의 삶을 딛고 올라서는 오늘이 되길 기대하며 안녕 페이퍼 르네이 소스